자 오늘 놀라운 마술을 준비했습니다. 따란! 다이나믹 코인이라는 마술이고요. 일단 동전을 여러 개 준비했죠. 그리고 통 두 개, 그리고 칩을 준비했습니다. 통은 비어있고요. 자 일단 통을 잘 내리겠습니다. 이렇게 칩을 잘 끼우고 이렇게 잘 내려놔요. 그리고 이 통을 다시 이쪽에다 잘 뒀습니다. 그리고 마술의 대출을 이렇게 딱 취해주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이쪽에 있는 동전이 어느새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요. 이쪽에서 벌써 나타나게 됩니다. 순간이동형 마술이죠. 원래 마술은 한 번밖에 안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두 번 보여드릴 거예요. 잘 보셔야 돼요. 자 금동을 역시 잘 내려놓습니다. 그리고 통을 다시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. 그리고 슉! 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이쪽에 있는 동전이 벌써 사라지고 그리고 이쪽에서 어느새 나타나게 되면 놀란 마술이에요. 다르게 보여드릴게요. 잘 보셔야 돼요. 자 이제 동전을 이 위에 올려놓겠습니다. 그리고 통은 잘 덮죠. 완전히 막혀있는데 이렇게 딱 제철을 취하게 되면 정말 놀랍게도 이쪽에 있는 게 사라지고요. 어머! 여기서 동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. 놀랍죠?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는 제 손에 올려놓고 여기 TV를 잘 이렇게 다 하이! 하게 되면 어느새 제 손을 완전히 통과해서 동전이 관통을 하게 되면 놀란 마술입니다. 물론 안에 다 비어있고요. TV도 다 확인시켜주고 동전도 확인시켜주는 놀라운 다이나믹 코인마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란!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